세상의 모든 발효 사과식초 만들기 황세란 유인균 유인균 발효 사과식초 만들기 발효식초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조리 및 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천연식품입니다. 최근 식초의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건강식품으로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과식초에는 비타민, 무기질, 효소, 팩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며 이러한 영양소들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생수 1리터 사과 분쇄 시 사용 2. 사과식초 만들기 1. 사과를 깨끗이 세척하여 유인균 활성액에 20분 정도 담근다. 물량이 5%, 활성액으로 사과 표면에 묻은 농약 및 도염을 제거하면 안정적인 발효가 된다. 2. 믹서 또는 착즙에 분쇄 가능한 크기로 썬다. 사과를 썰 때는 실을 제거한다. 3. 믹서에 사과와 생수를 넣고 분쇄한다. 실 뺀 사과 12kg, 물 1리터 사용, 착즙할 경우 원액 사용 가능함. 4. 발효병의 분쇄, 착즙, 한사과를 담는다. 5. 유인균 또는 유원 플러스 40g, 유인균의 경우 기준 용량 이상을 넣으면 발효가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된다. 6. 원당, 설탕 1.5kg, 1,001염 10g, 원당이 잘 녹일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준다. 7. 뚜껑에는 바늘구멍 크기의 숨구멍을 2개 정도 뚫어준다. 만든 날짜, 재료, 중량 등을 기록해두면 관리하기 좋다. 3. 현기성 발효, 알코올 발효 1. 발효기, 매트, 에너코 온도를 설정한다. 30섭씨 37도가 적당하며 초기 알코올 발효를 위한 온도 유지가 중요함. 2. 20일에서 30일 정도를 발효하면 사과주, 와인이 되는데 실온에서는 발효가 늦어질 수 있으니 기간을 더 주어 진행한다. 알코올 발효기간에는 사과주가 될 때까지 뚜껑을 열어보거나 젖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한다. 4. 분리하기 맛을 보고 사과주가 완전히 되었으면 사과주와 건더기를 분리한다. 사과주 윗물을 떠서 건더기와 분리하면 맑은 식초를 만들 수 있다. 건더기는 건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5. 호기성 발효, 초산발효 1. 알코올 발효가 절정에 이르며 초산발효로 들어가며 초산발효는 상온온도로 가능하다. 2. 분리한 사과주 병뚜껑을 초산발효 덮개로 교체하고 주삼에서 5의 윗부분만 3분의 1 정도 저어준다. 3. 알코올이 증발하고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식초로 익어간다. 사과 식초가 될 때까지 최소 6에서 12개월 소요됨. 6. 완성 1. 식초가 완성되면 뚜껑으로 밀봉하고 반드시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한다. 2. 완성된 식초는 상온에 보관하여도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으며 오래될수록 색이 짙어진다. 3. 소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뚜껑을 열어 내부 공기를 교체해주도록 한다. 세상의 모든 발효 황세란 유인균 4. 봇선 4. 봇선